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미국을 국빙 방문한 기시다 후미어 일본 총리 부부를 매우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보도입니다. 양측은 서로가 공주를 준비했던 선물을 주고받고 덕담을 나누거나 화기 애매한 모습을 계속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백악관 문 앞까지 나와 일본 기시다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를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기시다 총리에게 환영한다를 재차 반복했는데요. 이어 기념 촬영을 마친 양국 정상은 와신턴트시 북서부에 위치한 한 해산물 식당에서 전역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물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펜실베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일본계 미국인이 만든 다리 3개짜리 수제 탁자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가수 빌리 조엘이 사인한 석판화와 LP판 세트, 빈티지 레코드판 등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일본 유코 여사에게 두 여사가 지난해 봄 백악관 정원에 심은 왕 범나무 그림과 또 지난주 조지아즈에서 열린 여성 축구 경기에서 미국과 일본팀이 사인한 축구공을 건네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 전통 7기인 와지마 누리 커피컵과 볼펜, 오키나와산 커피콩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손자를 위해 마련한 게임 슈퍼마리오 등을 건네게 됐습니다. 일본 유코 여사는 역시 질 바이든 여사에게 노토강진 피해지역인 도하마야연, 다카우카의 액세서리를 선물하게 됐습니다. 또한 벚꽃 묘목도 전달했는데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잠실이면 굿빈 환영 만찬이 열리게 됩니다. 만찬장 인테리어는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과 비단 잉어, 부채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또한 식사 메뉴는 캐리포니아 롤에서 영감을 얻은 연어와 리바이스테이크, 체리 아이스크림 언진, 피스타치오 케이크 등이 준비됐습니다. 바이든 여사와 기시다 총리가 좋아하는 미국 가수인 폴 사이먼이 노래를 또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에 앞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제2차 대전 당시 미군으로 복무했구나, 일본을 도울 것으로 의심받아 부당하게 구금됐던 일본계 미국인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에 헌화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시다 총리는 오후에 워싱턴 DC에 들려 아이비엠과 화이자, 보잉사와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 내 기업들의 고위 경영진을 만나 일본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역시 미국을 군빅 방문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의 동맹 격상을 이번에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글로벌 동맹으로부터 그 역할 강화와 양국 군대의 연합작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일 양국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올해 말 설치 계획에 따라 주일미군사령부의 구조를 개편하고 양국군과 산업계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한 무기 공동생산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첨단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 합의에 이어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방어 계획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처음으로 실시한 미국, 일본, 필리핀, 오스터렐리아 해군의 남중국해 합동 순찰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군사협력 강화와 또 내일 개최되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 간의 3자 정상회의의 주목적이 중국 견제라는 점을 재차 시사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주일미군 사령관을 현재의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는 안도 검토됐습니다. 또한 이제 오컬스 동맹 구성국들인 미국과 영국, 오스터렐리아 국방장관들이 일본을 이 동맹의 필러2로 불리는 첨단 무기 협력 등의 분야에 합류시키는 논의도 시작됩니다. 하여튼 미일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비군사 분야 첨단 기술 협력 확대 계획도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인공지능 AI 분야 등에서 일본에 29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며 미국과 일본 대학들을 참여하는 인공지능 개발과 우주와 고속철도 사업도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고 또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전달해 지난해 무려 27억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까지 물은 팍스 뉴스가 이번엔 미국에서 지난해 차량 절도 건수가 2년 연속 100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차량 절도 증가의 그 원인으로 민주당을 지목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보수 성향인 팍스 뉴스는 미국 국립보험범죄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약 100만 대 이상의 차량들이 도난당했으며 이는 미국 전국적으로 자동차 도난이 증가하는 추세의 일부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립보험범죄국의 연구에 따르면 워싱턴 DC와 메일랜드는 2023년 지난해 자동차 절도 건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각각 64%, 63%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차량 도난 사건이 1149건 발생했고 이는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메일랜드주의 차량 절도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으며 메일랜드주에서는 팬데믹 이전보다 차량 절도가 108%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립보험범죄국의 연구에 따르면 차량 도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주를 보면 코네티커주 33%, 네바다주 18%, 메사치세주 16% 등이었습니다. 일단 관계자는 메일랜드나 와싱턴 DC와 같은 곳에서 도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 절도를 기소하는 집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팍스 뉴스는 특히 법 집행관들은 민주당이 강세인 블루시티와 또 주의 보석개혁법이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며 이러한 법들이 범죄자들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보석관련 개혁법은 뉴욕주를 비롯해 주로 민주당이 장악한 곳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치소의 구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재범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팍스 뉴스는 또 중고차 시장 역시 도난을 조정하는 요인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중고차 가격이 30%나 오른 점을 지적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차량 도난이 많았던 차량 1, 2, 3위 모두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도난된 차량 1위는 현대자동차의 엘렌츄라 차량 모델이며 도난 차량 2위로는 현대 소나타 차량 그리고 가장 많이 도난된 차량 3위로 기아 옵티마 차량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면서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 리치몬드와 스크랜텀과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범죄자들을 막기 위해 무료로 차량 바퀴 자문세 등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모델들은 도난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는 보고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미 남부지역 플로이다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아마존에 이어 이제 애플까지 빅테크 기업들부터 스타터, 금융업체 등 각종 업종과 규모 상관없이 기업들이 플로이다주에 몰리면서 새로운 테크허브 차세대 월가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애플이 플로이다주 마이애미 인근의 부촌인 코럴 케이블스 지역에서 대단하게 큰 규모의 오피스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블룸보호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애플은 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고 사업을 위해 플로이다주 지역의 소규모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지역의 입지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마이애미 지역에서 대규모 매장을 낼 계획도 함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물론 애플에 앞서 쇼핑몰 아마존과 또 거대 테크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플로이다주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마이애미 지역에는 4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이 지역에 신규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역시 지난 2021년 마이애미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남미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트업계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애미는 지난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평가 상황이 30개 도시 중 23위를 차지해 전년보다 10개 단위나 뛰어올랐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마이애미를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스타트업의 허브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언론 매체 액시오스는 마이애미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도시 중 하나라며 미국의 새로운 테크 허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이 기업들과 그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텍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플로리다주에서의 법인세는 5.5%로 캘리포니아주 8.84%, 뉴욕 7.25%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특히 개인 소득세가 없다는 점이 고급 인력들과 부호들이 대거 몰려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고급 인력들이 플로리다주로 대거 유입됐던 것 또한 성장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액시오스 분석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IT 분야 인력은 2022년 15% 증가한 데 이어 그 이듬해에도 30%나 늘어났습니다. 이밖에 중남미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입지 탓에 또한 따뜻한 기후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역시 고급 인력들과 기업들이 몰려드는 그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금융업체들도 플로리다주에 속속 둥지를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펀드업계의 거물인 켄 그리핀이 끄는 시타델은 지난 2022년 본사를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대형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역시 2021년 마이애미에 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체 슈보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슈보는 막대한 자금이 이미 마이애미로 몰려들고 있다며 새로운 월스트리트가 될 수도 있고 적어도 미니 월스트리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침내 제21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7,80% 이상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야당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는데요. 미국 내 주요 언론들 또한 이번 한국 4월 10일 총선에서 야권의 우세를 확인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국정운영에 차치를 빚을 것이라며 레인덕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2년 동안 외교에서 미국, 일본과 보다 더 깊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국회의회 장악으로 그의 정책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 남은 임기에서 레인덕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투표 종료 전까지 한국의 총선에 대해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 수많은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아니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원하는 상황이었다며 여야는 정책 제안 대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서야 대 구도 연장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국정 독립 상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국 총선 결과를 다루면서 윤석열 접권에 역풍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은 똑같습니다.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가 농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번 총선에 있어 한국의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국회에서 그 통제권을 확보했다며 한국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난 역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표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단 분명한 사실은 윤 대통령에게 좋은 날은 아니라는 것이 평가가 이어졌고요. 한국의 국정의정이 앞으로 차치를 빚게 되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은 보다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보수 진보의 분열은 2022년 대선 동안 벅싱화됐다며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설을 악마화하는데 그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 칭했고 민주당 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의 입을 쓰레기통으로 묘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물론 대파 논란도 거론됐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몇 주 동안 한국에서 파는 단순한 요리 재료에 들어가는 파가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 분노에 상징이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BBC 방송은 한국 방송사들의 총선 개표 방송을 K-드라마에 비교하며 흥미로운 시도라고 주목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그래픽, 패러디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개표 상황을 지루하지 않게 풀어낸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경제나 고령화 문제 등 주요 의제들의 중요성이 강과된 점은 한계로 짚었습니다.